자, 박수 한 번 불러 드리겠습니다. 자, 한 말씀 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독립군 송영선입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예, 자, 말이 필요 없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경상도 바다시 대가 노래는 전래 꼬부장의 선수는 노래가 안 돼. 용도 내셔야 돼. 사십 개 단계 정신 대의 감자 우는 하늘에 울지 말고 잠시 오니 말 좀 하세요. 기남선이 저렴 수제 헌정한 감자 지배 경상도 안다시 미쳐도 없는 거나 그래도 대하옵시 슬피우니 눈이 꼬요한 언제 가려나 오, 박수 한 번 해주시고 인사 한 번 하시고 고향이 고향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